2.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2. 방탄 2.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데뷔한지 이제 오늘로 16일이니까 5일째인데요 완전 쌩초짜신인입니다 무슨 뭐예요? 감독님들이 정말 저희들의 이름을 모르시거든요 신인이다 보니 이 이름표가 없이도 저의 이름을 정말 아셔서 저의 얼굴만 보고도 누구신지 아실 수 있게 정말 그날까지 꼭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θη 관광 정말 산놈선이라는 말이 딱 맞는게 정말 다들 잘 뭔가 괜찮을 것 같아서 더 큰 세상을 보니까 제가 더 큰 공예하라고 불렀어요 아니 아니요, 풍자, 풍자, 풍자 여자 왓아? 앞두어 한우가 끝나기도 전에 비난이 몰려왔다.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잃을 수 없을 것 같았다. 꿈, 열정, 노력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았다. 방탄소년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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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S!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입니다! BTS! 방탄소년단! BTS! BTS! 방탄소년단! 감사합니다.